첫번째 참가자는요 스태츠칩 페코리아 왜 누가 꼬집었어? 왜 하다 말어 다시한번 용기를 내서 더 크게 소리질러주세요 스태츠칩 페코리아 저쪽에 응원분들이 많이 왔어요 스태츠칩 페코리아에서 근무하시는 이지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첫번째 참가자라서 좀 긴장이 되는 것 같아서 무대에서 인터뷰를 잠깐 진행하고 두번째부터는 짤없어 그냥 진행할거야 아무래도 첫번째 참가자다 보니까 긴장이 좀 되실 것 같아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영종도 스태츠칩 페코리아 러블리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첫번째 참가자라서 많이 긴장이 되실까봐 이 기회를 드렸는데 리듬이 밝으시네 지금 긴장은 택 하나도 안나네 네? 아 긴장하셨어요? 네 자 오늘 가요제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상 아니면 안탑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상 아니면 안탄다는 첫번째 참가자 이지희님께서 불러주실 곡은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가 박수 요청해 드리겠습니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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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시는 사랑은 주니까 눈물 달리 아픈 나를 그대 한 번만 손을 찔러봐 내게 오려놓은 여름한 슬픔이 또 달아날 수 있게 그대 한 번만 손을 찔러봐 내게 오려놓은 여름한 슬픔이 그대 한 번만 손을 찔러봐 내게 오려놓은 여름한 슬픔이 그대 한 번만 손을 찔러봐 내게 오려놓은 여름한 슬픔이 그대 한 번만 손을 찔러봐 내게 오려놓은 여름한 슬픔 그대 한 번만 손을 찔러봐 내게 오려놓은 여름한 슬픔이 감사합니다.